두산인프라코가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두산중공업이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현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두산연구소의 이정열 찰라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19일 현재 시간은 3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컷업으로 042670입니다. 자 61선에 이탈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살짝 돌파를 하려고 하는 갭이 살짝 뜬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음 당중에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칠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매도는 크게 뭐 이상 없는 것 같긴 하고 오늘 시장이 어제 달러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달러가 조정을 받았죠 어제. 어제 달러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도 같이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달러가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시장도 다시 고구라지고 있는. 약간 시장이 좀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이다. 약간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논의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좀 망설이고 있다. 4차 대유행 코로나 4차 대유행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들이다. 근데 미국은 테이퍼링을 논의를 하기 시작한다.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한다. 시장의 돈을 불어넣는 거를 멈춘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달러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지금 돌파를 했다라는 모습들은 아닌데 어제 고가가 1179원인데 돌파를 한 모습들은 아니에요. 근데 낙폭을 좀 확대를 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온 부분들이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도를 하게 만드는 어제 좀 그만큼 반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충격이 어제 매수한 것만큼 그대로 돌려놓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낙폭이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두산 인프라코도 여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줬어요. 7월 2분기도 그랬지만 3분기 7월도 중국 굴삭기 판매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다. 7월 두산 인프라코의 국내 업체 판매량이 마이너스 75%다. 점유율도 떨어졌다. 수익성이 악화가 됐다는 얘기죠. 중국 시장의 판매 감소는 아쉬운 부분이나 엔진 부분을 포함해 연간 2천억 원의 지배 순이익을 감안하면 현재 1조 4천억 원 BW 포함해서 저평가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은 중국 국내 판매도 그렇고 중국 굴삭기 판매도 줄어들고 있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조금 여기에 따른 차이시란 매물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그리고 또 악재가 또 있습니다. 이거야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로 될 것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했는데 시장이 일단은 좀 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납폭이 조금 큰 상황들이 좀 될 수 있겠죠. 우리 이전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브리핑을 드릴 때 FI들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할 때 두산 중공업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할 때 DICC 두산 인프라코어 차이나 여기에서 재험자 투자자 FI들의 중국 중국의 그 주식 지분 20% 이거 소송이 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현대 쪽에 넘겨줄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한 2천억 정도로 평가를 받으면서 좀 이제 그래요.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었죠. 있었었죠. 두산 두산 현대 측에서는 한 2천억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 이 소송전은 DI 소송전에서 지분 20%를 350원에 인수한다고 18일 공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 기사 이 기사에서 350억 원이 좀 잘못되어 있는 상태고 어 3천5십억 원입니다. 3천5십억 원 3천5십억 원 이라는 동반매도권 그러니까 콜옵션이랑 드래그얼론 행사를 계약서에 담았는데 어 상장이 불발이 되자 FI 투자자들의 컨소시엄에서 드래그얼론을 통해서 제3자 매각을 추진했는데 매각도 무산이 되자 두산그룹은 불성심할 태도로 어 지목하면서 왜 상장을 안 시키냐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이 기업을 왜 상장을 안 시키냐 어 이런 소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어 그동안 소송이 좀 진행됐던 것들도 있었죠 여기에서 20% 투자원금 3,800원에 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6천억 원 이상을 주장해왔다 근데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코소시엄이 FIRE가 보유한 DICC 중국법인의 지분가치를 약 2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를 해왔다 근데 3,050억 원에 인수를 했죠 어 두산중공업의 산화법인인 DI 어 일단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거를 좀 인수를 해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공시가 나온 것들이거든요 음 3,050억 원에 어 자기자본대비 26% 이거를 현금으로 취득을 한다 지분해수 지분해수를 한다 중국법인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지분해수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2천억 원 가량으로 어 인정이 좀 되고 있었는데 합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3,050억 원으로 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현대 입장에서 어떻게 좀 어 나와줄지 어떤 입장으로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당최에게 약속을 했던게 두산인프라코어에 넘기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게 두산중공업이라서 이걸 두산인프라코어가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두산중공업이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현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좀 생겼고 일단은 공시 자체는 어 두산인프라코어가 3,050억 원에 인수를 한다 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금을 또 어떻게 누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인지 어 이게 좀 어 불확실성이 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게 두산중공업이 부담을 한다 라고 하면은 현대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부담을 한다 라고 하면은 두산중공업은 일단 매각이 됐으니까 어 너희들이 합의를 한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어 일단은 이런 부분도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어 낙폭을 좀 어 굉장한 폭락장을 보여줬어요 폭락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은 것은 없진 않겠지만 약간 이런 상황들도 어 이거를 자금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그런 쪽이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 쪽에도 판매량이 7월에도 어 좀 이제 어 좀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절반가량 반타작이 났다 라고 얘기 들었다가 70% 가량이 감소가 됐다 라는 소식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됐다 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어 기업합병 분할이 되면서 이날 14,900원 여기 일단은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저가죠 저가 부분 61세는 좀 이탈을 하면서 여기 이탈 이탈을 하지 않았는데 내일 좀 이탈한다라 하면은 14,000원 부근 어 14,000원 부근도 좀 연두를 해 놓고 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업병 분할하는 이 날에 주가가 14,900원인데 여기 좀 이탈하는지 내일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어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정말 어려운 장세 진행되고 있는데 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진행하셨으면 피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안구소를 검색을 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고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은 김현재 사장님이 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 추천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어 뉴욕중시가 미국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모든 것들 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솔 pns 현재가 2860원 1차 목표가 2945원 손절가 2720원 그리고 DB 현재가 1230원 1차 목표가 1265원 손절가 1120원 올리패스 현재가 14800원 1차 목표가 1525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종목 추천드렸네요 자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DB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받고 나면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죠 그 뒤에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긴 합니다 자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종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해 드리다 보니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테마주 검색해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구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외매결산 그리고 추천 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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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